민주당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제안한 캠페인인데 이게 글쎄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가 제안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해시태그 달기 릴레이 캠페인. 그런데 한 2주 동안 진행됐는데 지금 2명 참여했습니까? 정청래 의원 본인 빼면 1명 참여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이유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역시도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직 2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에 대해서는 대형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정치적 책임을 먼저 지라고 해임 건의안을 내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 측근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법적 책임은 나중에 묻더라도 일단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 당원들의 여론이기도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당대표를 지금 사수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 리스크로 지금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을 아끼고 있는 당원이나 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당이 침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여러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하루빨리 매듭이 지어지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행운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법 리스크를 개인적인 문제로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는 본물 터지듯이 더 터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의견은 2주 전 53.9에서 이번에 57.2로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라는 의견은 거의 비슷했어요. 어쨌든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2주 전에 비해서 좀 상승했다라는 여론의 추이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리스크로 끝날지 아니면 이 리스크가 이 대표의 진짜 어떤 데미지가 될지는 글쎄요. 그 결정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